자 이제 가형 14번부터 같이 한번 해설을 해볼건데 자 14번은 잘들 맞췄죠 자 그런데 적분할 때 우선순위는 항상 무슨 적분이니까 그냥 적분이에요 그냥 적분할 생각을 먼저 일단 하셔야 되고 자 저는 이제 부피를 한번 가열처리 구해봅시다 자 뭐 부피와 정사각형 나왔으니까 넓이를 구해주면 4분의 루트 3의 자 그냥 바로 제곱합시다 자 이거 제곱해주면 4의 x에다가 2의 2k의 x의 제곱이다 요렇게 일단 잡히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루트 3의 x에다가 2의 2k의 x의 제곱 요게 일단 넓이 요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적분하는 건데 보니까 대수관계 명확하죠 루트의 2k분의 1부터 루트의 k분의 1까지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일단 계산하시는데 루트 3의 x에다가 2의 2k의 x의 제곱 요렇게 일단 되어있고 얘를 계산한 결과 얘라는 소리야 물론 이제 뭐 여러분 이제 틀렸다는 건 아니야 이게 치환적분해도 괜찮은데 항상 우선적으로 부시코는 무슨 적분이니까 그냥 적분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렇게 딱 해볼게요 얘를 먼저 미분해서 그냥 틀에 맞춰버리세요 맞춰버리면은 2의 2k의 x의 제곱에다가 자 그리고 나서 얘는 4k의 x다 요렇게 일단 되시고 원래 이제 숫자 맞춰서 복원하려고 치면은 자 그냥 뭘 곱하시면 될까 4k분의 루트 3을 곱하시면 되겠지 자 그렇게 일단 가시는 거야 자 얘는 4k분의 루트 3을 곱하면 원래 식이랑 얘는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4k분의 루트 3은 그냥 일단 밖으로 일단 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적분하는 거니까 자 적분했을 때 루트의 2의 k분의 1부터 루트의 k분의 1까지야 자 거기까지 가시고 자 적분의 결과를 잠깐 써주면은 4k의 루트 3 자 요거에다가 자 얘는 그냥 2의 2k의 x의 제곱이죠 자 얘는 2의 2k의 x의 제곱이고 얘가 루트의 2k분의 1부터 루트의 k분의 1까지다 요렇게 쓰기 훨씬 낫지 자 그럼 계산 잠깐 해볼게 4k분의 루트 3에다가 자 2에 자 요거를 먼저 집어넣어 주면은 자 얘는 2의 제곱이죠 자 2의 제곱 자 얘는 빼기 2의 1승 요렇게 일단 되시고 얘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자 k값은 뭐가 되니까 4분의 1이지 자 이거야 뭐 그냥 적분하자는 거야 자 물론 이제 치안 적분은 그 잘 생각하셔야 돼 그냥 적분이 있고 치안 적분이 있죠 자 이거는 치안 적분이 있어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릴 때 배웠던 치안 적분은 대부분은 사실은 그냥 적분이 되는 건데 그때 안목이 일단 부족해서 일단 대부분 치안 적분을 썼던 거고 자 그래서 그냥 적분을 할 수 있는 범주라고 치면은 그냥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치안 적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 이제 뭐 선택의 문제니까 저는 그냥 주로 그냥 적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복잡해지면 치안한다 요런 느낌을 좀 잘 사용하는 편이야 자 그럼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답은 어렵지 않게 3번이고 자 정리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5번부터 이제 살짝 좀 마탱이 간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야 자 이거 뭐 만만치는 않죠 자 저랑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보고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수함수가 있고요 자 얘는 로그함수에 역수가 있어요 아 역수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둘은 사실 별 상관관계가 없어 그치? 자 너무 특이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로그함수 지수함수 요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좌표 설정이야 자 좌표가 중요한 거야 좌표 계산을 누가 누가 잘하냐 요게 일단 핵심이니까 요걸 좀 잘 봐주시고 자 저랑 확인 한번 해볼게요 가번에서 5A랑 2OB가 자 얘는 길이 B가 지금 나와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번에서 A5B가 얘는 90도다라고 돼있으니까 직각을 얘기해주는 거야 자 그럼 처음부터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그리는 그림은 뇌피셜이에요 정확하지 않고 그냥 뭐만 나타낼까? 상하만 나타내는 거니까 자 5란 점은 확실하지 자 요거 일단 이제 빌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 5A를 제가 요정도 일단 잡아줄게 이거 내 마음이야 접선 아닐 수도 있어 할선일 수도 몰라 자 그 다음에 요정도 90도 딱 잡아놓고 요기를 지금 B라고 일단 잡아주면은 요렇게 일단은 수직관계가 잡히고 직가사격이 나오시는데 1대 2의 비율이니까 뭐는 아닐까요? 또 특수각은 아니겠지 그거 일단 잘 피해주신 거야 자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일단 씁시다 좌표 계산을 무조건 하셔야 되니까 좌표를 설정하는데 자 모르는 건 항상 뭘로 둘까? 미지수로 잡는 게 맞겠죠 자 이제 먼저 요 점을 잡아주면은 T,2의 T승으로 일단은 둘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잘 보세요 요걸 또 S 이렇게 또 두면 이제 너무 할 일이 많아지고 자 비율을 쓰는 거야 2대 1이다라고 줬지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얘가 90도라는 조건을 쓰려면은 이거의 기울기는 자 T분의 2의 T승인데 요거의 기울기는 네모라고 지식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아 결국에 2의 T승분의 마이너스 T다 요렇게 일단 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구조를 잘 보셔야 돼 얘는 얘가 밑에 있고 얘가 위에 있죠 근데 이제 이유는 간단해 지수를 집어넣으면 그냥 상수가 나오니까 얘는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자 그런데 길이 B를 봤을 때 1대 2가 되니까 자 요렇게 일단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얘는 1대 2의 비율이니까 절반 비율로 쓰시면 되고 요기는 사실은 상수 K가 얘는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도 맞겠죠 자 그래서 그냥 바로 일단 써드리면 요렇게 일단 돼요 2분의 1의 2의 T승 자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T다 이렇게 일단 두시면은 거리 공식을 쓰건 멀쓰건 간에 1대의 비율에서 1대 4가 나오니까 제곱판 결과가 얘는 이게 맞겠지 어 이렇게 잡혔으면 더 빠를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구하는 것이 자 기울기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얘죠 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결국 뭐가 될까 어 얘는 요 값이야 T값을 아시면 돼 근데 얘가 어디의 점이니까 요 함수 위에 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T는 두시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에 자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ln의 2분의 1의 2의 T승이다 요렇게 일단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얘는 로그 계산이니까 마이너스 ln의 2분의 1 마이너스 ln의 2의 T승이다 요렇게 일단 되시고 얘는 ln의 2값이야 그리고 나서 자 얘는 그냥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옮기세요 옮겨주면은 2분의 T가 되고 ln의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너희 T값은 자 얘는 2의 ln이야 자 그래서 내가 구하는 기울기는 2의 ln의 2분의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구하는 게 2의 T승도 있죠 얘는 4다 요렇게 일단 잡히겠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은 ln의 2분의 2가 되고 정답은 3번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항에서 잘 배웠으면은 요 좌표에 대해서 요렇게 일단은 거꾸로 쓰신 다음에 마이너스나 붙인다라고 일단 좌표를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셨을 거야 자 그런데 뭐 그 누가 기억하겠니 자 그러나서 얘는 기립이 나왔으니까 그 맞춰서 얘는 미지수를 최소한 줄인 다음에 요렇게 일단 써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겠죠 비율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럼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수정도는 무슨 아니다 il.srvk 일.öwch